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되었지만 요즘 계속 성구 암성을 안 한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성구 암성 여러분 주보석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성구 암성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갈라디아서 5장 2절 23절인가요? 우리 한번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다시 한번 읽고 또 외워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성령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인데요 주보속에 있고 여러분 속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안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성구 암성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냐 아멘 맞습니다 복음은 꽃이 떨어지고 푸른 시도도 영원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한 번 더 암성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말씀 암성하면 치매 안 걸린대요 치매 자꾸 노력해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양육을 위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매년 5월 첫째 주일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린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긍정적인 표현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의 그런 순수함 깨끗함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말씀에 대하여 갓난아이가 저서를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하여 아멘아멘 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의 그러한 미숙함 어떻게 보면 성숙하지 못함 자기 중심 어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부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양육에 대한 그런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액수지 6장 4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양육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흥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두시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양육에 대한 세 가지 교육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는 양육의 대상이에요 자녀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성과 악을 아는 게 아니고 자녀는 양육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하면 혼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저절로 두면 아이가 자라는 게 아니고 양육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아이가 장육의 대상이면 부모는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양육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어른들은 부모들은 양육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녀가 다 달라요 아이들이 한 배에서 나도 다 성격이 다르고 또 취향이 다 다릅니다 제가 아이를 넷 이렇게 좀 해보니까 처음에 아이를 첫째 애를 키우면서 아이와 이렇게 교제하고 애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이도 그럴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첫째 애는 앉아서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있을 수 있는데 둘째 애는 10분을 못 버티는 거예요 아무리 뭐든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는 각자의 독특한 그런 개성을 갖고 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비스 6장 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려도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노협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협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자녀를 노협게 할까요? 형제들끼리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게 한다든지 때로는 부모가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아이의 인생인데 부모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너무 힘든 거죠 때로는 부모의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태도들 어떤 훈육의 그런 방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찰들이 신고를 받아서 출동을 하면 가정폭력에서 출동을 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 아이인데 내 아이를 내가 때리는데 뭐라 그러냐 내 아내가 아내인데 왜 그러냐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야 이 자녀는 소유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개별적인 존재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에게는 잠깐 맡겨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에피소드 6장 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양육을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협게 하지 말고 주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준이 뭐예요? 주의의 교양과 훈계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기준이 없으면 집안에 원칙이 없으면 아이가 혼동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혼을 내고 어떨 때는 혼을 안 내요 어떨 때는 넘어가요 잘못을 해도 그리고 어떨 때는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그걸 갖고 막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거기다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뭘 보게 되냐면 원칙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마음에 평안한 게 아니고 늘 눈치를 보게 돼요 눈치 눈치가 빨라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치가 발달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내면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이 뭐냐? 주의의 말씀과 훈계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떤 동일한 그런 기준이 가정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의의 교양과 훈계라고 할 때 교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양이라는 것은 행동의 수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바꿔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계는 말로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하여 훈계를 교훈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매를 들 때도 있는 거죠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이 폭력이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훈육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양육의 기초가 있는데요 이런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그럼 이런 양육을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알 것인가 부모로서 양육을 해야 되는 세 가지 내용을 또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양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일 큰 양육 하나님이 맡기신 거거든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 신앙을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양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되뇌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힘써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쉐마의 말씀으로 불려지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쉐마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담겨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뭐 있다 보면 아이가 저절로 예수 믿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제가 뭐 애가 넷이 있는데 목사님의 아이들이니까 저절로 예수 믿지 않을까 여러분 그건 착각이죠 신앙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 쉐마의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짧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고 그 하나님 사랑해라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앉았을 때 누워 있을든지 이걸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이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시험 보면 다 맞춰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다 맞춰요 그런데 그것을 믿느냐라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부모와 함께 교회를 다니다가 어렸을 때는 괜찮죠 그런데 조금 커 나가면서 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부모들이 정말 신경 쓰고 애써야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면서 그들께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도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고 다른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들이 같이 읽어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 부모의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신앙이 2대 3대 이렇게 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다 어머니 얘기 또는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게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 링컨 대통령이 일찍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유언을 했죠 바로 성경책을 주면서 그 얘기 얘기를 했거든요 링컨아 이 성경은 내가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은 거야 내가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었어 그러니까 낡은 성경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100에이크에 되는 땅 14만 평인가 뭐 그래 엄청난 땅보다 이 성경책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다 너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엄마가 너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이다라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은 성경의 사람 됐거든요 정말요 말씀대로 살아가거든요 부모가 하는 말이 내가 말한다고 뭐 애가 듣겠어 아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신앙을 꼭 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같은 경우도 록펠러가 10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전해준 거예요 어머니가 주일 예배를 꼭 지켜라 11조를 해라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라 뭐 이런 얘기들 그걸 가지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가볍게 얘기하지만 자녀에게는 의미 있게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행의 상대 여러분 하나님 신앙을 왜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온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부모가 만약에 하나님을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섬겨주고 그래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우리 아이들이 확실하게 정말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유산이 어디 있겠냐고요 구역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장세기 39장 2절 3절은 형통에 대한 얘기 우리 형통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실력을 갖춰서 인맥을 동원해서 형통하게 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즉 여호와 신앙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괴를 피파했던 모든 나라나 모든 세력은 결국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현재를 보고 또 과거를 해석해 나가고 미래에 대한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정말 잘 전수해 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양육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신앙일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부모 공경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귀해요 요새는요 아이가 하나 둘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윗세대만 해도 자녀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 둘이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소 황제처럼 가정에 가정의 중심이 다 자기인 줄 알아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되는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부모님에 대하여 그 헌신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부모님 말씀에 순정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에 대하여 배려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정말 하나라서 막 귀하게 귀하게 키우고 났더니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애를 놓고 그 이후에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부모는 젊지가 않거든요 이제 나이를 먹었어요 나이를 먹어서 몸도 아프고 여러 개 기르기 세한데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버스 6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이제 은혜교를 섬기면서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 은혜교회에 효자가 많고 효자가 많고 또 효부가 많은 게 너무 감사해요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그렇게 막 애를 쓰고 초청하고 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부모님이 마지막 어떤 그런 순간들이 되었을 때 그걸 이렇게 막 간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머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라고 말해요 무슨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하느님께서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내가 장수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습이 형통한 삶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명한 얘기 알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생각해가지고 형편이 어려워서 생선을 샀는데 생선 대가리만 계속 먹으면서 엄마 왜 그것들 난 그거 좋아서 먹어 했더니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생선 대가리만 다 드린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일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효도하지 않게 키우려면 이렇게 하래요 원하는 거 다 들어주래요 나쁜 언행을 할 때 그냥 웃으래요 잘못한 거 보면 그냥 모른 척하고 에이 뭐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가래요 용돈은 달라고 하면 원하는 대로 다 주고 TV나 게임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다 하게 다 주래요 그냥 다 하고 싶다는 거 다 하게 해 주래요 그리고 신앙적인 도둑 교육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말래요 그냥 애가 하고 싶은 대로 애한테 맞춰서 키우래요 그러면 아주 효도 안 하는 그런 아이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사실은 많이 베풀거든요 저희 세대 하더라도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 세대도 없었잖아요 많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나 그 밑에 세대도 이렇게 신방에서 보면 아이를 아이에게 잘해 주려고 그래요 왜? 내가 잘할 때 많이 못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풍정하게 해 준대요 그런데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과한 거나 모자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풍정하게 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하게 적당하게 이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감사하다는 걸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해 주고 뭐 해 주고 아이들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꼭 하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태어나고 이렇게 오랫동안 양육하는 20년 아니 요즘은 결혼이 늦으니까 30년 40년까지 양육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를 해야죠 감사할 수 있도록 자꾸 감사를 표현하게 하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건데요 순종하는 것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에게 이 말을 가르치십시오 저도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그거는 그렇고 잘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네 알겠습니다 가르치는 거 우리가 부모가 과거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보다 지식적인 부분이 더 많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식이 막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천체에 있는 명황성 같은 경우는 빠진 지가 오래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애가 애들과 얘기하는데 아빠 그거는 없어 빠져서 얘기하더라고요 언제고 고등학교 1학년 애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데 못 풀겠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들어가고 메타버스 들어가고 NFT 이렇게 들어가고 전혀 새로운 세계를 가고 있거든요 핸드폰도 제가 갖고 있지만 제가 배워야 돼요 몰라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인 부분은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의 부분은 다르다는 거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사람의 나이와 인체 기능 변화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더니 나이를 먹을수록 기억력이나 정보 처리 능력은 떨어지지만 축된 지식을 이용하여 판단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오히려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듣도록 그 훈련을 하는 거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라는 거 너무 필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하나는 부모님을 배려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부모님을 대한 배려는 인사하는 것 같아요 인사하는 거 인사를 계속 할 때 교회에서도 어른들을 보면 인사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거 우리 성돌들끼리 서로 막 인사하는 우리 그런 교회에 대해 가면 참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참 하면서 부모들이 참 많이 희생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엄마라서 엄청나게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을 하지만 나도 연약한 한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아들이 자동차를 수리하다가 자동차가 내려앉은 거예요 그 바쳤던 게 그 자동차를 누가 그러냐면 엄마가 들어올렸어요 그게 괴력이거든요 누구한테 다니면 엄마한테 나오는 거예요 엄마의 힘은 그래요 그러나 어머니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초능력적으로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그것이 당연한 줄 아는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은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엄마도 사랑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 부모는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고 방해물이 되고 싶지 않죠 그래야 어떻게든지 더 잘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 부모가 해준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나중에 내 자녀에게 그것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을 때 감사하고 또 부모의 그러한 연루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느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보고 어른을 볼 때 많이 웃어드리고 또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또 인사 잘하는 그분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양육의 내용이 뭐냐 세 번째는 여러분 사회인으로 양육을 하십시오 신앙인으로 양육하고 부모를 효도할 수 있는 어른을 공경하는 자로 양육하고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아이는 사회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끼고 키우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점점 자라나가면서 사회의 일꾼이 돼야 돼요 역군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를 위해서 건전한 자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사랑해 주고 눈짓으로 사랑해 주고 태도로 사랑해 주고 안아주고 접속해 주고 해서 아이가 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앞다리 앞다리에서 사랑해 사랑해 이 말을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그 말을 해주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말로도 행동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건전한 자아성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사회가 아주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런 기술이 뭐냐 ppt 한번 줘보실래요 4c와 관련되어서 21세기 핵심 역량과 관련되어서 의사소통기술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고 콜라보레이션 협업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크리티컬 띵킹을 얘기하고 네 번째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하는 거 요즘은 다 혼자잖아요 함께 지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같이 뛰어놀았는데 지금은 핸드폰 갖고 혼자 다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주일학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소그룹에 참여시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느끼면서 다른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그 가운데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느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싸고 있으면 안전하죠 그러나 사회성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관련되어서 사회인으로 기르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가지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습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평생 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습관이라고 말하는 용어가 있을 만큼 습관이 다 연속이에요 잠원 22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잠원 22장 6절 말씀이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 물고기 주지 말고 낚시하는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일찍 일어나고 치우고 아니면 인사하고 시간 지각 안 하고 비판적이지 않고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습관들을 길러주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어도 그걸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것들은 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시고 대사님의 전소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항상 기뻐하는 애예요 말하면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애예요 그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를 키우자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아이에게 지금 모습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날수록 가치가 있고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 좋은 습관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로 만드는 거 이 일이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양육의 기초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분 자녀는 양육의 대상이에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양육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잊지 말 것은 자녀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 내 소유라서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하면 되지 아니하고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양육하는 그런 자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양육의 내용을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신앙인으로 여러분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여러분 양육하시길 바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로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순정하고 부모님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키우시고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최고의 비법은 뭘까요? 그것은 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가 잘 따라하지 않는데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신앙인이 됩시다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교회 어른들 교회 사람들 볼 때마다 인사하고 밝게 다가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아울러서 내 삶 가운데 나쁜 습관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나도 함께 변화시켜 나가도록 힘들지만 아이에게는 하라고 그러고 나는 안 하면 되겠어요? 같이 정말 노력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성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PPT 한번 보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이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경기 떡집인데요 제가 국민의보에 이거 실려서 알았어요 경기 떡집이라는 떡집이 있는데 이게 마포에 있대요 마포에 있는데 서울의 3대 떡집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저분이 최길선 장로님이에요 저분은 지금 70세인데 저분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17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재분소, 방학관에서 이렇게 일하게 되고 또 아예 그냥 간증을 다 해놨다고 했더라고요 자기 부인도 보육원 동생, 보육원에서 만났던 친구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일하다가 방학관에서 손가락이 잘렸대요 그래서 손가락이 잘려서 병원에서 붙였는데 붙이긴 붙였는데 모양은 있는데 신경이 안 돌아오더래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서 약간의 작은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했더니 신경이 돌아와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대요 그래서 저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일 성수와 십일조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 나를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떡집을 하니까 제일 흔들리는 건 주일 성수였대요 여러분 대부분의 행사가 주일날에 있잖아요 명절도 그렇고 그러니까 손님이 끝이 없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95년인가 설 연휴를 앞둔 주일날 막 계속 그걸 하면서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손님이 계속 오니까 나가라고 말은 못하게 그래서 일이 8시에 끝났대요 주일날 그래서 그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순복음교회 그때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갔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피곤하니까 그냥 예배 시간 내내 다 잤대요 자고 자기의 모습이 너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그러다가 이제 아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는 거죠 떡집도 이제 또 1억의 빚을 얻어가지고 새로 또 확장도 했고 빚을 갚으려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기도하면서 정말 야곱이 약복강에서 실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막 매달렸대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 뭐냐면 어차피 빚도 있고 망할 거라면 하나님 잘 숨기다가 망하겠다라고 하고 주일 성수하고 나머지 날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본인이 얘기할 때 떡장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업하는 게 그렇잖아요 현금이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어려울 때일수록 본인이 의하면 11조도 엄벽이 지켰다 힘들 때는 11조를 두 배를 냈고 감성금 성경금을 더 했다 오히려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내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뭐냐면 아들들이 고스란히 믿음의 삶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배운 게 11조다 대를 이어서 실천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유명한 떡 백화점에서 납품을 하라 그랬대요 그런데 안 들어간대요 왜?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가 신앙인으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습관적인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부분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다 보고 배우는 그러한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하는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